대체 이 사람들은 너를 왜 좋아하는 거냐? 알려줘. 오늘 제가 팀장님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. 너네 팀장 싸갈 수도 없고 까칠하다고 하지 않았나? 나한테 안 그러니까 좋은 거지. 힘든 일이 있을 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. 지도 씨도 웃는 거 예뻐요. 여기가 2번. 기생오래비 같은데? 누나! 키도 커. 안겨 있을 때 이만큼이나 올려다봐야 해. 알바 사람들하고는 다음에 보면 돼. 누나랑은 다음에 더 보는 거고. 앞으로는 누나한테 더 좋은 사람이 될게.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양다리 걸리지 않게. 대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드는 거야. 다른 매력에 둘이 있으니까 두 배로는 못해. 야, 넌 만화책 안 봐도 되겠다. 네 인생이 워낙 재밌어서. 야, 꽉. 너도 내가 이상해? 짠. 나 욕심 많은 거 알잖아. 일도 사랑도 다 쟁취할 거야. 나 사고 쳤어. 이번에는 또 뭔데? 또 사람 폈어? 뭘로 폈는데? 탁 간다. 오늘 끝나고 만화책 반고? 오케이. 오늘 바로 간다. 추워. 냄새나. 우와, 나 취업했다. 혹시 또 그 사람입니까? 10년 지기 여사친? 근데 너 제대로 탈난 거 같다. 양지수란 사람 자체가 탈난 거 같다고. 너한테 대체는 뭐냐? 알아라. 어쩌면 내가 원한다. 날 다 보고 싶다면 말야. 노트북을 통해서 말을 더 해봐. 날 다 보고 싶어. 날 다KA